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한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야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열한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언장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든지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에게 엄마가 남겨준 유언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이 아기 청개구리는 꼭 반대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죽을 때가 된 엄마 청개구리는 가끔 숨을 쉬면서 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산에다 묻어달라 하면 내 가에다 묻을 거고 내 가에다 묻어달라 하면 산에다 묻을 거고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 끝까지 말 반대로 지키겠지 하고는 자기를 내 가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말이니까 그 말 쓴만큼은 지키겠노라고 내 가에다 무덤을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지금도 깨굴깨굴하고 운다고 합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남기는 말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 속에는 떠나는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다윗 그 사람의 마지막 말 속에는 어떤 인생 철학이 어떤 신앙관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숱한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왜 왕조실록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남긴 유언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5절 이하의 유언은 굉장히 현실 정치에 대한 소위 지시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언을 한마디로 유학하면 율법 잘 지키면 내 삶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형통의 길, 성부의 지름길이라는 식의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은 이 본문 그런데 지난 두 주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그 전도서에 전도자의 지혜에 견주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다윗은 전도자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고 또 그것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전도자의 지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된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요? 다윗에게 솔로몬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작은 사진입니다. 화면에 띄우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의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되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남기지 않고 다른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나이가 90이 되신 한 어머니가 119에 실려서 간이 침산에 실려서 이송되는 그 장면을 기사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켠에 욕심 먹은 아들이 막내 아들이라고 기사가 쓰여있더라고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엄마 나 여기 와 있어요. 자기 형님들은 얼마나 나이가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형님들한테도 우리 어머니 저기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코로나에 확진돼서 이제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그 90노모를 바라보면서 엄마 막내 왔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 누워계신 90노모가 욕심 먹은 막내 아들에게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아들아 그러면서 눈빛과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기자가 찍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나이가 60이 되었어도 늘 마음이 쓰리고 어린 그런 아이입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다위되게 솔로몬은 정말 어리고 어린 아이입니다. 그것은 비단 나이가 들어가는 삶의 연조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몇 살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정확히는 않습니다. 조금 많게 잡으면 스무 살 아니면 어리게 잡아서 열네 살의 아들이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의 다윗의 눈에는 얼마나 어리고 어린 아들이겠습니까? 그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부터 누군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누군가 왕이 너를 배려해 주리라고 바라보지도 말아라. 어찌 보면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가슴으로 쳐다보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곳입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 특별히 바람잡는 일로 가득한 정치 현실 속에 왕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외로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애틋한 심정이 담겨있는 단어가 대장부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부라고 하는 이 말 사전에는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이 단어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성경의 원어인 휘부려로 보면 이 대장부는 그냥 남자입니다. 이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자 혹은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해서 슈퍼맨 혹은 스트롱맨이 아닙니다. 그냥 맨, 남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한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어성경도 독일어성경도 전부 다 대장부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힘 있는 어떤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치마폭에 쌓여서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넌 좀 외향적이 되고 좀 남자답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단어를 다시 성경의 다른 곳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여호수와에게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이 말을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용기나라는 말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남자 이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작은 글자 하나가 따라붙어 다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에 근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니는 그 사람 조그만한 기호같이 하나 글자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주변의 문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이쉬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바람잡는 그 정치인들의 어리석음 속에 휘둘리지 말고 그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한 사람이 되라. 그것을 우리는 대장부라고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은 너는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인간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 왕이다. 사람 왕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바람잡기에 급급한 그런 왕 되지 말고 진정한 군주, 누구요? 하늘 위에 계신 진정한 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라. 그것이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지금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바람잡는 세상 정치에 빠지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대장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실 것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영원히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보았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살다 끝난 인생 말입니다. 다윗의 이 단어를 들으며 오늘 나는 그 대장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에게 질문해 봅니다. 더불어 어린이 주일에 교회 학교가 따로 모이지 않기에 오늘 장년들만 모이는 이 예배 속에서 부모된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 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장부의 인생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돈 잘 버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그래서 대장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누군가는 바람삼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 이야기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장부 인생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2절에 나오는 바로 그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흙으로 지은 바닷기에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결국 그 길 위에 서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체나 힘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길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피해 보게 되노라고 불로 장승해 풀을 구하거나 약을 구하거나 다른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노력도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수 없음을 무두셀라조차도 그 길에 마지막 종착지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3절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의 도를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우리의 생활 양식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그 말씀의 언약의 의무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공정하며 참되기에 이것 이상의 인생길은 분명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 기간에 견주어서 힘과 무력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것을 솔로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준엄한 말씀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조차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바람잡는 삶, 전도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자들도 이 삶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10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힘주어 찬송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 밝은 길, 빛으로 안내되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 자녀의 삶이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축복해 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10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성경 전체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경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도 되심과 구주 되심을 그리고 마지막 날, 나도 너도 심판퇴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호하는 그 자리에 서도록 나에게도 이야기하고 자녀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번째의 길 하나님 경호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만사 형통하십시오. 형통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이 무엇인데 이게 아멘하십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것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는 번성하다 혹은 성공하다 라는 의미로 형통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이 오늘 이 대목 오늘 이 대목이요. 3절 마지막 단어 형통할지라 이 단어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간다 라는 의미에 프라스퍼 혹은 아이들 영어성경은요. 석세스풀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그냥 목적 성취하고 번영해라 번성해라 그런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물론 석세스풀도 있고요. 프라스퍼도 있습니다. 번영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역에 80번 쓰이고 있는데 주로 지혜문학에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문학 속에 등장하는 단어이지 성공신화를 가르쳐주는 그 문장이나 혹은 그런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은 아주 적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분별하다 깨닫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곧잘붙어 다닙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른 문장의 분위기와 어울려서 은연 중에 지혜자로 좀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것이 잘 되는 거야 라는 식의 번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짤막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통하라 라는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형통하라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또 훌륭한 기술 잠원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이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이 단어는요 번영신학 성공신학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안정되다 번영한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니까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곳을 보면 그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각양의 성전식양 성전을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식양,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위대에게 알게 하셨다 지혜로워 알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과 제주로 명철하게 하셨다 똑똑하게 하셨다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 곳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단어는 분명 지혜를 노래할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노래하고 찬송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위대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재판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너의 통치를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번영하라 틀린 말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형통하라라고 하는 이 문장을 다위대의 인생 철학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협의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위대의 이 단어를 왜 썼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만 살 수 있었던 한 사람 다위대의 인생 고백이 담겨있는 이 단어 말입니다. 다위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덟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한 백년만 위로 올라가면 백년도 안 걸리지요. 불과 한 3대만 2대만 위로 올라가도 가부장적인 사회가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그 가부장 사회 속에 장남의 권위와 막내의 어리광은 비교할 수 없지요. 이게 지금부터 5천 년 전입니다. 여덟 형제 중에 막내둥이 다윗 집안에서 그가 갖는 권위라고 단어를 붙여놓을 수나 있을까요? 그냥 밖에 나가서 피리 불고 양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오죽하면 그 집에 민족적인 영웅 사무엘이 오셨는데도 이 막내둥이는 불을 생각도 아무도 안 했어요. 형님부터 가서 그 사물을 아련하고 막내는 나중에 또 없냐라고 할 때 그제서야 저기 찌끄리기 하나 더 있는데 라고 할 정도의 인생이 다윗에 살며 살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덟 형제 중에 막내의 인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이고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집안에서도 세상은 고사고 집안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다윗이 자기 아들을 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다 갖춰놓았잖아요. 태생적으로 그는 황태자예요. 다윗이 상황으로 있으면서 솔로몬의 자리를 견고하게 뒷받침해 주다가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왕권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물어도 누호부함 때까지 백성들 숨조차 쉬지 못하면서 세금 내려면 내고 노동력 동원하려면 동원하고 해야 될 정도의 그런 힘을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를 인정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를 우러러보고 두려워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잃어버리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 잃어버리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번영신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번성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지식 의지하지 말고 인간 명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윗사의 마지막 메시지 였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어떤 길을 걷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전도서의 지혜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소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젊은이요 내 젊음을 잘 선용하여라 내 젊은 힘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보아라 좋아 보이는 것 있거든 그것도 마음껏 추구해보아라 그러나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일은 다 괜찮은 것이 아니며 내가 추구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해명해야 할 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전도서 11.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어린이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대장부로 살겠습니다 힘 자랑하는 대장부가 아니라 권력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는 세상의 대장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랑하는 대장부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성공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형통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심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서가는 그리스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